내가 있던 스니깐. 아니, 언제. 이거 왔잖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이거 따라 했어, 안 했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저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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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SN을 부활시켜준다고 했잖아. 이건. 특급 칭찬이야. 예, 예. 끝났잖아, 끝났잖아. 이러잖아, 꽁띠를. 아니, 저는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냥 못 들어오겠죠. 척키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척키예요. 척키. 이걸 찍은 거네? 립스틱 가루라고 줬는데, 오는 동안에 막 그냥. 아,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등장신을 위해서. 우리 혜진이랑. 안녕하세요. 동갑이지, 동갑? 예, 예. 신용이랑 동갑이구나. 거기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인사를. 파크 사릴게요, 손 손으로. 내비도 내비도 해드려요. 전 처음이라서. 아, 처음 봐? 처음이라서 전 그게 안 돼요. 아니, 이거 처음이니까 또 가슴 총 한 번 사줘야지. 푸르르르르. 아니, 여기 시세인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CBS는 못 나오거든요, 그래도. 시세인은 어때요? 시세인은. 다 데디, 그럼. 다 데디. 뭐 오늘라 고생했어요. 칵테일 또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초적 본능. 스탑! 라고 미모사라는 칵테일입니다. 미모사라는 꽃인데. 꽃말이 부끄러움이래요. 얼굴에 표현하거든요.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걸 준 거야? 아니면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이걸 준 거야? 연유가 뭐야? 몸이 빡쳤어. 나는 지금 뭐가 방송에 나갈지 뭐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편집되는 것도 많고 그렇다면서요. KBS나 MBC가 빌리면 다 편집이고요. CJ도 많이 편집됐어요. 저희 SNL 할 때도. 제가 하는 건 이상하게 카메라를 돌리더라고요. 그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럼. 나 기사로도 봤는데 안영민이 왜 일어나. 이런 거. 편집된 거 여기서 한 번 몇 개만 딱 보여줘 봐. 그러니까요? 안 나간 거? 안 나간 거. 안 나간 거요? 겨울에 태어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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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도 네비도 그래서 은희 누나가 막 수위 조절시키고 그런다던데 근데 이거를 나는 무한걸스 2008년도 할 때부터 봤으니까 뭐 했어 무한걸스에서? 그때 가슴춤을 춘 거야? 나한테 인사한 거야? 그때는 움친움친움친움친움친 이제 그때부터 야 너 이 가슴춤이 터치 마이 바디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그렇지 네비도 안 그래도 시스타가 제 춤을 자꾸 따라하는 거 같은 거예요 뭐랑 뭐? 터치 마이 바디랑 내가 잇다 없으니까 손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 손 위치가 완전 달라요 여기가 아닌데 여긴데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가슴이고 여긴 마음이죠 터치 마이 바디 이거 왔잖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이거 따라 했어 안 했어 아니 지금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아니 근데 영미 아까 온다고 뭐 그러면서 왜 늦게 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라디오 하잖아 네 근데 그게 시사 품자 코너가 화제인데 아니 원래 그런 쪽에 좀 생각이 있었어? 전혀 없었죠 근데 왜? 제 올해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거에 도전을 해보자 여가지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내가 시사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안영미도 알면 모든 사람들이 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배워가는 시사이겠구나 해가지고 산뜻 덤볐죠 근데 초반에 진짜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아 진짜로? 네 SNL 했을 때는 그냥 대본에 짜여진 대로 연기로 그냥 살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답을 또 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예? 아 전 아 글쎄요 뭐 두루두루 잘 됐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제가 빨리 빠지는 게 될 거 이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또 어떤 큰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생방이니까 근데 이제 막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피디님이 전화하고 이게 우리 의도는 안영미 씨가 시사를 정말 잘해주길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시알모 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안영미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 우리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캐주얼하게 생각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댓글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됐지 이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쪼고 아 그런 컨셉으로 쭉 가고 있는 응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면 모른다고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최욱 오빠가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톤이 달라? 라디오 할 때? 다르지 어머나 송 선배님 라디오도 내가 이제 우리 게스트거든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라디오 할 때는 이제 혹시 주인 라디오에서는 내가 한번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몸을 정리 정도도 잘하고 우리 라디오에서 어떻게 하냐면 형 웁이 한 명 안 하셨어 형 웁이 한 명은 안 하셨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본인 라디오! 본인 라디오! 이분께 왜 이러셨을까요. 이분은 정말 국민들 이야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그 라디오 하면 어떻게 배겨! 좀 있으셔가지고 뚜루루루 하고요. 여기 와서 패서해요. 여기서 굴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총수 한 번 그랬잖아 내가 정말 두 집 살림한 사람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라디오 끝나고 이걸 못 이겨서 이걸 치라고 했겠어 라디오 끝나고 여기 오는 동안은 진짜 어땠냐면 차 안에서 매니저가 누나 뭐 하시는 거야? 왜냐면 옛날부터 에너지 있는 표현은 대속했다고 분장실 간선생님이랑 엄청 셌잖아 이 꽃도래 꽃도래도 무작위 셌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수고했어 얘들아 거의 죽었지 너 죽었지 저건 저 딴 눈 사이가 더 멀어 백설공주 예? 백설공주야? 가출했어 일곱 난장이라 근데 저 정도면 오늘 한 번도 나가겠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은 왜 코미디프로를 안 해요? 꽁트를 꽁트를 꽁트 잘 못 봐요 요즘에 근데